그래서 하실 말씀이 뭔가요? 좋은 말로 할 때 더는 사방님 명망에 눈을 끼치지 말게 제가 뭘 어쨌게요 전 그저 뭐처럼 생각통하고 마음 맞는 분을 만나 사교를 즐겼을 뿐인걸요? 사교라니! 엄연히 처가 있는 분께 들러붙어 그 무슨 천박한 짓거린가? 자넨 부모님 밖에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는 부인께선 부끄럽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제 힘으로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이 남편만 바라보며 사는 거 말입니다 이게 감히 누구한테 조동연을 날볼 거 아냐? 우리 아시가 어떤 아시인데? 당신 몸 좀 좀 말라봐요! 이거 좀 놓고 말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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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모한테 가볼까? 이모! 이모! 다은이가 형순이 기억하나봐요 한 석 달 만이 돼도 곧잘 가네요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발행까지 다은이 봐주시고 응! 야 뭐 좀 시켰어? 우리부터 먹자 네 뭐 이것저것 시켰어요 그래 기다릴 필요 뭐 있어? 다은아 다은아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줄게 미안해 미안해 어 괜찮으세요? 어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시력이 나빠서 안경 없으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야 지우야 김한나씨? 네 예 왜요?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니, 일상의 자아와 분리 가능한 새로운 영어 이름을 지었어야 했다 올리비어로 할걸 자 그럼 오늘도 한번 다녀봅시다 여기가 뭐하는 회사냐고? 헐! 아직도 중국 피플 없으십니까? 사기꾼 없는 중고거래 위치기반 동네 직거래 우동 마켓! 우동 한 그릇 후루룩 먹듯 쉽고 간편한 거래 우동 한 그릇 하실래요? 서윤찬 선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문과 1,3학번 서윤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는? 어... 저는 일단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세요 달리면서 생각하는 거 그럼 감사합니다 나의 다음 주에 가야 된다 여러분의 자리에 들어온 이유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는? 저는 그릇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볼까? 당신이, 우리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는? 나의 주께서는요 아마 글쌤가가 누구에게 말했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저는 그릇에 들어온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